아 지금 제가 내린 이곳은 타이페이 피시마켓이라고 구글에 나와있는 곳인데 되게 외곽처럼 생겼어요 현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바로 내리자마자 타이페이 농산물 시작 제가 내린 곳에서 스즈키가 보이고요. 스즈키가 보이는 곳에서 건너가지고 건너서 저쪽 편에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있어요. 쉼 피싱. 한국어로도 있네. 새우 닥치. 떨린다. 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미하. 이거에 양. 양. 뱀샤. 어. 뱀잎. 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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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새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잘한다. 여기가 더 잘한다? 없네요. 없으면. 없으면. 제가 모르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가 900원? 나는 대해서... 네. 네. 아저씨들이, 현지 낚시꾼들이 많이 하는 거는 새우가 큰 거, 암컷인 거 같아 가지고 이쪽에서 할래요. 5. Oh, I don't care. 이 시간을 보십시오. 그건 나도amily. Shu 그리고 이렇게 punches겨. 아 감사합니다. 엉덩이 쌓 spiraling. 와우 오앤희 와ies 우리의 고기는 부기러위보 자국 수저 오 량크? 양세시 3시이도 잘 안와 이렇게 새우가 큰 데 내가 듣기로 새우를 일을 낚여야 되거든요 새우를 엄청 작게 끼웠어요 옆에 계신 아저씨가 낚싯대를 불려주셨어요 아 재미없네 저는 바다 낚시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자리로 가볼래 그는 어디서? 한국인? 오늘, 어디서? 어디서? 한국인? 한국인? 오늘, 어디서요? 아 이야, where could I go? 와아. 와아, 와아. 와우. 와이교는 뭐 그러면? 와 와, 정신. 내가 이렇게, 이거ậy어! 어,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와우 고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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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안ря다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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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있어 휴耶 혼따 너무 크다 대박!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타이반들은 정말 좋아요 와, 다 왔다 저는 시간을 종료 저분이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네 慢 慢 慢 慢 慢 慢 와우 와우 너 뭐야 너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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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verything I have to go. 제 시간은 더 잘 하네요. 아, 밥을 해. 감사합니다. 내가 먹어야지. 너무 뜨거워.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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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체. 저는 원없이 잡았습니다. 웨딩 대신. 와. 우와. 우와. 이에요. 네. 저기, 저게 맞아요. 저기, 저게. 저기요. 너무 여름 beautiful man. 네. 거기. 거기. 어디. 뭐지? 뭐지? 사실,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조금씩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여기는 암컷새우, 여기는 수컷새우 와 미쳤다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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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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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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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우꽃 너무 더워요 꽃 새우꽃 큰 거 큰 거 짜자 와 와 아 아 시원시원 아 아 아 와 와 라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아 아아 하하하 exactement 啊 우와, 소금에 좀 찍어서 대만에 오시면 꼭 오세요, 여러분. 처음엔 진짜 못 잡았다가 근데 사실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바보같이 보이니까 도와주셨어요. 음~~ 행복하군. 저분들은 대체 뭘까? 천사인가? 직원인가? 오~~ 혼자 다먹기는 좀 너무 많은데 친구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친구는 다른데 있거든요? 새우 낚시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완전 배웠어요. 모퉁이로 가야 됩니다, 모퉁이로. 모퉁이로 가서 기역자를 그리면서 해야 돼요. 진짜 저는 여행 다니면서 아저씨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좀 물리는데? 고마워요 아저씨들